서울대 교구가 선교사제 2명을 해외로 파견합니다. 해외 선교사제 파견 미사 현장, 송창환 기자의 영상뉴스로 만나봅니다. 해외 선교사제 파견 미사 현장 해외 선교사제 파견 미사 현장 정록수 헬리코 신부님과 기호베 마세오 신부님을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두 분 신부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또 많은 신부님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꿈들과 또 많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고 행복한 사제로 살다가 지내도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또 교부 신부님과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고 선교를 받았으니 선교를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